오늘이 원래 영상이 올라가야 되는 마지노선의 날짜인데 녹화한 게 없습니다 어저께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광고 영상 편집하느라 아무것도 못했어요 8월 9일 7시까지 영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8월 9일 11시 30분입니다 아 고민이에요 뭘 해야 하나 이게 편집하기는 시간이 굉장히 아슬아슬해서 길어봤자 2분 3분 영상 정도밖에 편집이 안 돼요 지금 시간에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? 이대로 가다가 진짜 편집자 로라인 영상 올려야 돼요 마디우시참 메이플스토리 얕게 박서원 언더테일 그대에게 박서원의 교수는 board에서 며칠 정도는 아니면은 첫 시간에 그대에게 박서원의 교수는 만약에 그런 건가요? 아니면은 맏고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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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